trapped all 가자 50 c 엘도스크롤 5 스카이립 이번에 비욘드 리치 모드 할까합니다 사실 얼마전에 했었는데 얼마 전하기보다는 좀 전에 했었죠 이게 전사장비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전사를 했었는데 전사장비는 거의 안나오고 마법사 마법이 잔뜩 나와서 마법사로 이번에 할까합니다 들어가죠 다크엘프로 한번 해야겠다 Se Tamam 전혀 다크하지 않네요 다크엘프인데 내일 와우 어둠땅이 나오니까 언데드처럼 만들겠습니다 어? 어? 와 신의 말씀이 스킵이 되는군요 리치지역 너머에 비욘드리치 하러가라 이 말입니다 리치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마르카스에 있는 상인을 만나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곳은 마르카스로 왔습니다 이제 마르카스에서 상인을 통해서 비욘드리치로 가면 되는데 그전에 이제 캐릭터 스펙을 한번 보죠 30레벨까지 찍어놨구요 소환마법 파괴마법 변화마법 위주로 찍어놨습니다 변화마법은 사실 쓰진 않을거구요 그 스승님한테 배운거구요 마법저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파괴마법은 위로 가면은 좀 특이한게 많습니다 펑모드가 적용이 되있기 때문에 특이한 펑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바닐라에 맞춰서 속성별로 데미지 증가만 올려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두개씩 해서 여섯개나 가져갔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소환마법을 마스터 했는데 여기 달인마법 소비량 감수를 못찍어서 지금 데드스라를 못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령술 쪽으로 찍어놨습니다 네크르멘서처럼 강령술은 이제 지속시간 오래되는거랑 소환... 소생시킨 직후에 강해지는거 그리고 이제 체력 흡수가 붙어있구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소환 레벨 제한이 사라집니다가 있어서 이제 아주 약한 마법으로 강한 몬스터도 소생시킬 수가 있구요 사령의 주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언데드 노예 이제 데드스라리죠 이걸 쓰게되면은 레벨에 맞춰서 추가 체력 매직과 지구력을 갖게 되구요 아이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 해봤는데 실제로 줄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뭐 두마리 소환하는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빨리 가죠 비욘드리치로 가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왜 멈춘거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주자 라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우선 여기가 비욘드리치가 맞구요 여기서 이제 비욘드리치의 모드가 시작이 되는거죠 아직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아서 뭐 보이지가 않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죠 어... 이 차량이 한쪽으로 가면은 한쪽으로 가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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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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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치맨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좋은데 아... 이거 데드스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만화가 600이 소비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죽은 노예라고 써있더라구요 지금 만화가 350이기 때문에 퍽을 찍어서 쓸 수 있는데 좀 한번 소생을 시켜보죠 살아나줄겁니다 자 그리고 던가드 쪽에서 이제 소울케언에서 배우는 언데드 소암마법도 배워뒀습니다 아바크도 배워뒀구요 열심히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장비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기를 좀 줄까요? 무기가 아예 없네 흐흫 이... 이거 어디서 놨대? 음... 뭐 줄만한게 없는데 이렇게 주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은거 써? 도끼 쓸거야? 가자 전사장비는 내가 이제 소환... 소생시킨 녀석한테 쓰게 해주고 마법은 제가 쓰는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전사로 했을까 저번에 대화도 저렇게... 어 뭐야 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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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한 물질로 독 데미지를 줍니다 아... 미묘하죠 근데 살리면은 셀거 같지 않나요? 뭐 오래가진 않을거 같지만 좀 살려보죠 무기 없어도 잘 싸우지? 독 뱉으면서 싸워 독 뱉으면서 싸워 아따 뭐 가져갈건 없습니다 잡고 왔습니다 음... 굉장히 기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 위치맨들은 강력한 독액을 사용해서 거인들도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치맨들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디바이드라는 곳에 메로사라는 영주에게 위치맨들이 나타났으니까 여기가 위험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온 드리치가 시작이 됐군요 약간 두둥 하면서 멋있는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모드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위치맨들이 서쪽으로 향하면서 감시탑을 점령하고 있어 메로나에 메로사에게 알려주려고 해 자꾸 메로나라 그러네 아 여기 스카이림 그 화이트런 들어갈때 느낌 나네요 경비가 막는거 이렇게 이제 디바이드로 들어왔습니다 디바이드였나 디바이스였나 디바이드 빨리빨리 보고 하죠 오늘 잔뜩잔뜩 진행해서 편집을 깔끔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서 꺼져버렷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베로사 보고를 하니까 제코스라는 남자에게 가서 말을 전해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요 우리 울카린이란 녀석이 500원 주면은 일해주겠대요 고용 안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고용했는데 그냥 바닐라 동료랑 똑같더라구요 갑니다 아 여기 비와서 밝아지지가 않네 제코스는 여기 있죠 일로 가야겠네요 쭉 여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코스가 있는 성이라고 해야겠죠 성으로 왔습니다 성 이름은 아르니마라고 합니다 어? 리치상인 아니야? 아 저 발효된 리치상인 여기서 삥뜯겼습니다 내가 가져갈 건 없나? 아 쟤이 고생만 하다 가네? 저는 뭐 캐스트나 깨겠습니다 여기서 처형도 하죠 아 왜 잘 만들었다 멀 밖에서 봤을 때 좀 작아보였는데 전혀 작지 않아요 제코스다 제코스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자기들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래요 이거 빠른 이동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돌아갑니다 메로사 제코스에게 상황을 말해줬어 오오 일단은 저한테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제국대사관에 있는 드루고에게 얘기를 하래요 이쪽에 있다네요 오늘 혀가 말을 안 듣는데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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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오늘 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아 사령관 드루고 용병을 찾는다면서 오오 오크들이랑 전쟁을 하고 있고 싸워줄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때 깡패 같은 녀석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요 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뭐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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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빨랐구만 너가 다야? 왜 그렇게 키가 커? 전투를 돕기 위해 왔다 준비됐어요 안내해주세요 전투를 도우라고 합니다 여기 있다 전투를 도우라고 해요 전투를 도우라고 해요 전투를 도우라고 해요 전투를 도우라고 해요 내가 함부로 쏠 수가 없는데 같은편이 쏘서? 아 세더 오크 여기 다 강하네 아닌가? 헐 뭐 파밍할 곳도 없네 빨리 가자 오우야 선봉대 겁나 빨라 잡아줘요 소환수들 어디갔어 뭐하는거야 뒤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내 소환수가 제일 늦게 오네 가자 오우야 같은편 그냥 쏴버려도 아우야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이렇게 아파 야 함부로 가면 안되겠다 지옥인데? 제 혼내죠 야 여기 사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구하려고 똥꼬쇼 좀 했었는데 이번에 귀찮아가지고 안했거든요 그냥 싸우러 왔거든요 아무 문제 없네요 보상 특별히 뭐 주는것도 아니었고 와 얘는 갖고싶다 와 엄청 튼튼해 5대1인데 5대1인데 아이 갖고싶은데 탐나는데 폭 때문에 레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아이 먹음직스러운데 뭐 써야지 아퍼할까 얼음 한번 써볼까요 열심히 꼭 다 찍어놓고 굴만 쓸 순 없지 하하 하하 와아 아 너무 쓰고싶어 한번 소생시켜볼까요 전율공포준비로 전문마법으로 소생시키겠습니다 이러면은 능... 속도도 빨라지고 추가 능력시까지 와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트럭캐스트 다 깨져 자자 온다 온다 선봉대 선봉대 온다 그렇지 그렇지 겁나 빨라 겁나 쎄 겁나 쎄 와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빨리 때려 그만 가드해 와 가드 미쳤죠 헛방 미쳤죠 제발 제발 때려 그렇지 하나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나 볼까 아 하나 주겠습니다 내꺼 하나 줄게요 전달 가자 여깄다 여기다 오고 있나 어어 근데 우리 동료들이 정작 오야 아 야 대장... 대장님만 있으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데요? 대장... 대장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줘야 됩니다 와아 비욘들이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면은 어휴 잠깐만 청진군족 겁나 약해 어떻게 된 거야 자 군주님 화접했구요 군주님 장비는 제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동료 주겠습니다 생기면 동료라기보단 부하가 되겠지만 아싸 물약 갇혀있던 동지들 괜찮아? 꺼내줄게 어떻게 어 알아서 꺼내주네 오해완게 오크들 어크들이 안에 사악한 종자를 심었다고 합니다 옥스폰 어그냥 가도 되는거죠 퀘스트 올라가래요 저 왔어요 어? 에보니 군단이라는거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아 캐스트 자기 멋대로 시작했어요 에보니 군단 마법일겁니다 제가 전에 마법사가 아니라서 못썼는데 어디 보자 마법이 왜 이렇게 많이 배운건지 어 변하네 견습이고요 79초 동안 동료의 방호도를 80만큼 와아 저항력도 25 이거 동료한테 써주는 거면은 내 소환수한테 써주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변하였죠 아까 촛불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고 종보기한테 걸어주면은 좀 오래 걸린다 아유아유 이런식이야?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걸렸겠죠 뭐 다음 퀘스트는 그래서 뭔가요 쪽지를 읽어보자 아 이거를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쪽지를 아까 해결했다고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군주 몰티페인의 명령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자신의 무기를 들고 군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은 그의 상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군주를 직접 마련하여 계약을 맺으면 되며 곧 자리가 잘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군주의 부하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와 엄청 밝아졌어요 어우 갑자기? 난리 났죠 괴롭히고 갑니다 어 너 아까 개잖아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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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얻어 또 제가 사실 여기서 헤맸었거든요 전사를 할 때 이번에 한번에 갈 수 있죠 아휴 맵 한번 진짜 왔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어휴 대사가 안 넘어가져요 뭐야 어 굉장히 짜증내면서 아물렛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교자 선교자한테 가서 아물렛을 찾아다 물어봐야 된다고 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냐 언제까지 그럴거야 안 죽었네 안 죽은게 신기하다 선교자한테 갑니다 저 저기요 아 아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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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마법을 팔겁니다 냉기 방어자 얼음 붙은 수호자를 부릅니다 증오에 사로잡힌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려면 저기 뭐 누구나 오이 소환법인데 파괴예요? 얼음 파괴 소환 뭐 이런거죠 얼음을 흩뿌린 오브를 소환합니다 디바인볼트 이것저것 있습니다 소환계통으로 한번 보고싶은데 소환계통이 있네요 시체소생 있고요 아 기본만 있네 영혼함정 있고 기본이죠 기본 아 딱히 없네요 파괴 관련된 마법이 조금 더 있습니다 지옥감시자도 있네요 이게 뭐죠 아 근데 저는 뭐 네크로미스 쪽을 찍긴 했는데 한번 보긴 해야겠죠 이거랑 소환만 보겠습니다 냉기 방어자 이렇게 냉기 보호자 냉기 보호자랑 지옥에 뭐였죠 지옥의 관찰자 여기 있네요 별로 많이 안드네요 에? 아 아 아 아 이런식으로 아 나 아 아 아 여기서 계속 아 계속 여기 남아서 공격해준대요 이거는 뭐죠 이런 파괴마법이 많네 아 너도 너도? 아 이게 뭔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사라져 아 뭐야 아 마지막에 한발 어 오케이 인정 아뮬렛 음 동굴에 가면은 구할 수 있대요 아 여기구나 아이 되게 머네요 스파К 이것 depress게 cabeça 이러다 예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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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면 할 수있어 혼내줘 요러치 곱 NA 빨라 겁나 빨라 너무 좋고 여긴 여기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아 나 왜 이상한 데서 허그하고 있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건데 여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방향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어 그쵸? 이 마커가 이상하네 마커가 불량이네 와 이 머리 뭐야 이런 걸 잡았어? 늑대인간보다 머리가 훨씬 어? 어 잠깐만 어휴 도움 빨리 도움 내게는 용원이라는 것이지요 얘네 되게 못대긴다 아 아 아 그만 안해? 내가 소생시킨 애 어디 갔어 빨리 안 썰을 거야? 얘들아 바꿔 파자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때려 때려 네크롬에서 개사기 그럼 개사기 이걸 혼자 다 이기네 개사기 직업 강령술이 너무 좋아졌다 여기 이 동굴이겠죠? 여기 지금 마커에 있는 거 어 되게 밝은 데서 보니까 되게 좋다 맷 구성이 참 알찹니다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긴가 보다 대체 이 마커는 왜 이렇게 찍혀 있는 걸까요? 여기 맞는데 어찌 됐건 들어왔습니다 아휴 아휴 내 첫 번째 병사가 되겠을만 어이구 두 번째 병사 왔고 어서 오고 가자 얘들아 일어나야지 야 아 진짜 일어나 강력한 독약 흉측한 기념물이다 라고 하네요 쟤 소생시킨 언데네들 잘 오고 있겠죠? 여기 와서는 안됐네 뭐하는 거야? 여기 포션이나 받아 아 치유 마법 해줄걸 뽀떼 이거 하나 줄게 아 하찮은 거 다 가져가 그냥 어때 받기까 바쁜 것 같은데 그쵸? 저랑 관계 없지만 어디로 갈 거야? 잘 가 이쪽으로 안녕? 오오 찔레 심장은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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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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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분명 소생시킨 애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죽지 말라고 씨 죽을 뻔했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너 내꺼지 너 내꺼지 그렇지 그렇지 왜 굳이 얼어있는.. 잠깐 물이 보여 오우 나 잠깐만 자자자자자 진짜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아 어두워 아 어두워 오오 잠깐만 왜 이렇게 터프해 쟤 저기 나가네요? 나 간다 그럼 넌 밖에는 찾아봐 오오오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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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일로 야 얘를 내가 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윽 hinna세요 스읍 무게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네요 이 씁니다 혼자 캐리에서 이 던전 다 깨줄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잘만 쫓아와 준다면 어우야 어우야 잠깐만 뒤에서도 쏜다고? 어이 어이 세상에 도움 빨리 가 대체 뭐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오는거니? 왜 칼을 넣는거니? 앞에 먼저 어 어디갔어 오 깜짝이야 아 너가 도와줬구나 아 좋아 분명 뭔가 있을텐데 아무것도 없을리가 없어 그치그치 뭐 소리 났죠 지금? 저기 이상한거 있구요 감시자래 해치워줘 너 시간 다 되기 전에 다 잡아야돼 가서 빨리 싸워 오오 한 대를 안 때리네 진짜 양심머리가 없죠 이거 잠깐만 조사 아 거미류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잘 보이게 이렇게 보자면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 악마 같기도 하구요 근데 뭔가 붉은색 좀 왜 이렇게 많은거야 오우야 그렇지 그렇지 찔레 그냥 같이 죽어라 그치 아휴 쎄가지고 내가 좀 같이 맞춘다고 죽진 않네요 반피라 남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 소생시켜서 가자 마귀할멈이 셀라나 뭐가 셀라나 저 사냥꾼 은근이 센거 같애 미치강이랑 가자 반피찔레는 버립니다 사도 저기 저기 으아 사도 주먹으로 겁나 맞고 있죠 잠깐 타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이 검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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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하는데 그..그걸 못 맞추네 진짜 그치 왜왜 활 쏘고 있는 애가 눈앞에 있는데 날 노리는거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회복마법이 올라가고 있어 심지어 아아 전신했습니다 저거 전신한겁니다 제가 저번에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혼내줘 혼내줘 참 진짜 혼내줘 혼내줘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진짜로 아 저기 싸우고있나보다 아 사도 얼마 안남았네 야 진짜 강하다 사도 강령석 쓰면은 이거 이걸로 소생시키면은 체력도 올라가고 많아 스테미너에 속도도 엄청 올라가는데 흡수능력도 달려있고 근데 이렇게 쉽게 못 이겼습니다 자 야아 개치사해 진짜 와아 가자 뭐 소생시킬거 없나? 없으면은 뭐 이거 이거라도 아쉬운대로 조사 아까 그 사도가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었다 대충 이런거죠 여기 붉은 길이 있구요 올라가는데는 화염과 보석 지팡이가 있습니다 위치면 이 지팡이는 아 되게 작네요 그냥 데미지를 준다 뭐 이런거 같습니다 화염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불로 열 수가 있습니다 와아 이걸 사러? 잠깐만 나 왜? 나 왜 붉은색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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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왜그래 쎄워 그렇지 야아 악령병사도 꽤 쎕니다 분노 뭐였죠 악령병사가 아니라 분노종복 분노종복 나름 강해요 전문 마흡이기 때문에 말하자마자 쓰러졌죠 지금 보여줘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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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집 시간제한 있으니까 다 패로 딱 맞춰서 할머니 해치어줘요 야아 야아 너무 좋아 여기구나 아 길 되게 복잡하다 자동으로 내려가 지네 미끄러 미끄러져서 근데 어떻게 자를 걸려서 안 떨어진거 같죠? 아닌가? 내려가는거 보니까 여기인가 아 그렇네 아 아니 이러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무슨 죄야 또 어디서 부활한거야 나 어 너 찔레 심장이라고? 샤도가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원래는 변신을 또 죽을 순 없어 변신이고 나발이고 살아야돼 가자 높다 오오오씨 우어웅 이유가 뭐야? 아휴 가자 아휴 힘들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에 살아서 쏙 이거 괜찮은거 맞나? 뛰었거든요 지금? 아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해야되는건지 돌입하는것도 힘드네요 진짜 오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오는게 어디서 세상에 그렇지 가능? 마법이 안통할거같은 이름이죠? 골렘이죠 이름이? 하지만 안통할리없지 찌릿찌릿해주겠어 그럭저럭다네? 얼음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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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겁나쎄 불안통하나? 안맞은거겠죠? 어휴 쟤 바보다 아 그렇게 쉽게? 어 저기요 에보니군단 쓸 만화가 없네 에보니군단 쓸 만화가 없네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 왔다 어휴 물리 잘 통하죠 나 내가 앞다 누구야? 누가 날 잡고 쏴요 아휴 아휴 겁나 아파 진짜 어휴 나 진짜 진짜 죽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아휴 많이 쟁여놨네요 내가 생각해도 아휴 큰일날뻔했네 어휴 통하네 죽으시구요 끈질겼구요 군주의 팬던트 당신의 속이 결코 쓰리지 않기를 평범한 열쇠 여기겠죠? 음 좋습니다 뭔지 몰라도 죽어서 얼마나 싸댄거야 진짜 아휴 씨 또 없죠? 보상은 에메랄드의 평온 어 추방이 있네요 변화로브 이렇게 있습니다 비싼거 나왔네요 갈까요? 이제 탈출하면은 끝나는거겠죠? 어디로 가는걸까? 여기가 있구나 길이 아아 밖이다 저 왔습니다 소형골렘이 목걸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 성교사가 뭔가 가지고 있었 아 뭐 좋은걸 알아냈대요 그래서 그걸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제 오늘 말이 안나오네요 오늘 날이 아닌가 봅니다 뭔가 두가지 배웠죠 죽음의 어쩌고저쩌고랑 뭐 마조히스트의 뭐 죽음은 지으시니까 여깄다 초보 등급이네요 당신의 주변의 희생자들이 가장 순한 공포를 목격합니다 아 도망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조히스트였죠 가나다라 마 가나다라 마 라 다음 여깄다 어둠의 여신의 기도를 드려 15만큼 희전자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어 그리고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15회복에 30흡수니까 45회복이네요 사실상 이게 공포구요 나한테 안 낼거죠 이게 마조히스택이요 흡수랑 회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여기 성교사님 여깄네 성교사 자 성교사님 오 오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토스의 건틀렛이라는 유물을 찾으러 같이 가자고 해요 저랑 같이 가죠 제가 사실 혼자 갈라고 한번 대화해봤는데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알았다 해놓고 캐스트가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갈까 합니다 어 얘가 회복마법을 쓰는데 제가 언데드 컨셉이랑 좀 안맞을 것 같은데 사재기도 하고 어디 어디로 가면 되는거죠? 마커가 어디있는거죠? 아 이쪽이구나 미치구나 와 좀 멀죠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야 어느새 눈밭까지 넘어왔습니다 가다보니까 숲에서 갑자기 눈밭으로 변했어요 아 근데 스테미러가 너무 부족하다 이쪽으로 가서 사실 제가 전사로 딱 이것까지 클리어하고 뒤에 진행을 안하고 지금 법사로 넘어왔는데요 드롤있네요 어 진행 오늘 많이 했죠? 하나로 올라갈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노예들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어프들이 이제 팔머들을 뭐 이렇게 썼다는거죠 그러면 저게 팔먼 팔머겠죠? 어찌됐건 오늘 많이 진행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험한데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음 날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뿅 뿅